우리 몰랑이분들 피부가 뒤집어진 아침이에요. 여기 뾰루지 지금 올라오고요? 여기 지금 뒤집어졌고요? 여기 지금 뾰루지 짰고요? 이렇게도 지금 뾰루지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진짜.. 친한 언니가 곧 결혼이라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브라이더 샤워를 하려고 해요. 꼼나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트리인지. 2인트리지. 그래서 쓰는 건데 엄청 순하고 촉촉하게 수면 감시 잘 치워줘서 탑에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몇 개씩 쓰시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게 발랐을 때 광이 엄청 잘 올라오더라고요.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인터넷에 쳐도 나올 거예요. 인트리지. 혜빈 언니가 결혼을 하는데 다 같이 드레스를 입거든요. 눈이 엄청 강렬하게 확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시다. 이분이다. 이분이라면 내 눈을 살릴 수 있겠다. 나 약간 흐리봉통한 눈을. 흐리봉통한 눈을. 눈이 너무 흐리봉통한 눈을.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보여요. 어떡해. 예쁘다 지금.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 집에서 한 나의 손남과는 또 다른 거 봐. 이거 끝났어요. 다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반업을 했는데 너무 신기해. 언니 나도 보내줘. 난 다 보내줄게. 다 똑같아지는 V로 다 똑같아지는 V로 다 똑같아지는 V로. 아니야. 조금씩 임팩트를 잘해봐. 난 중국이라 괜찮아. 나는 이 정도가 안 죽어. 하나 둘. 하나 둘. 자 미소 이제 와야 돼요. 하나 둘. 그렇지. 자 활짝 갈게요. 하나 둘. 자 마지막. 하나 둘. 진짜 마지막. 하나 둘. 열 개 찌울게요. 장난스럽게 가는 느낌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서포트요? 자 3개만. 하나. 하나 둘 셋. 미소 웃으면서. 로 NCAA 신발에서ו. 실패 못 없어도. 안녕하세요. 반으로 망aconيف 뾰고 가 Yeeeoratos. 완전 진수상통이에요. 잘보고 계십니다. 다 됐어요. Bye. 나의 시간이 흐 tying spokes. nodes 3개 측으로 먹illoRI 덕에 liqu 재acon입니다. 저와 저희 브랜드를 소개하고 그 양분이 2월 정도를 청하겠어요. 조금씩 청포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오전 10시고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이번 주도 진짜 엄청난 갓생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해요. 신용산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으로 떠납니다. 제가 가끔 강연을 하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아모레퍼시픽 강의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할지 미리 사전 미팅도 해보려고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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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차장을 몇 바퀴를 둔 거야. 핑끈 12시 그래서 저 집에 노트북을 두고 와가지고 나 진짜 완전 멍청한 것 같아. 노트북 가지러 다시 집에 갔다가 사무실로 갈려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멍청해요. 미팅 했는데 어려워. 다음 주인가 다 다음 주까지 자료 준비해야 되거든요. TPT 만들어야 돼요. 김밥 사가지고 갈려고요.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하고 먹는 써녀. 오늘 퇴근 몇 시? 죽어야 끝내요. 죽어야 끝난대요. 내 목표 10시 전 집 가기. 나 진짜 오늘 야간 안 할래. 나도. 내 야근 메이트들. 사랑해요 내 야근 메이트.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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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32분이에요. 저랑 저희 팀원 한 분이랑 둘이서 11시 반까지 야근하다가 이제 집 들어가요. 실화냐고. 집에 언제 가냐고. 늦었다 할 때가. 진짜. 늦었다. 나 진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제품 컷도 찍고 얼굴 컷도 찍고 영상도 찍고 오늘 11시에 미팅도 갔다 오고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너무 존경할 때 둘이 매니quarters 단축들은 민사진입니다. 단축들은 배달 또 레 enthusiastic 도전 예전 곧 ling 소 Jon 짜 짜 ements 누구를 하러 갑니다 지하 5층, 지하 3층 저녁 없이 퇴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지하 2층인데 2층을 눌렀네 이 바보 항상이네 지하 2층을 눌러야 되는데 지하! 리치 팔레트 왔어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잔치? 니 저 뭐라 써있다고? 안돼 안돼 읽으면 엉아가 지금 불만스러운가봐 엉아가 택배를 한 10개를 뜯었는데 엉아께 하나도 없거든 바이바이 왜요? 택배가 와도 결국 화장품이니까요? 그냥 바꾸는 때 다 지웠거든 화장품 아니면 촬영용 제품 아니면 의상이거든 뭐 이거는 나시야 탑이라고 써있어 이거 브라 아니고 탑이에요 야, 입장 난 입을거야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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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하 7시까지 쿨타임이어가지고 탑 탑 탑 탑 탑 탑 탑 강 탑 휴우 할로 네 네 기간 중 저 실패했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뭐야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사은품을 안 주시나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카카오에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 세트 구매해야지 스킨푸드가 마이너스 3천원 갑니다 3천원 자 빠르게 구매해야지 스킨푸드가 마이너스 3천원 갑니다 빠르게 구매해 주세요 마이너스 5% 추가 쿠폰 5분기에 사라집니다 아 네 같은 유튜버 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스킨푸드 방송 끝나고 약간 초췌한 내 얼굴 사무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이 신나 아이 좋아 아이 짜릿해 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매주 출근 오늘도 내 출근 매일도 내 출근 매일매일 출근 오 예 손가락 아 잠깐 잠깐 다시 다시 손가락 뭐해 제가 타넣던가 뭐야 타넣던가 뭐야 타넣던가 뭐야 너무 좋아 아주 좋아 너무 좋아 잘 먹겠습니다 네 회장 녹음해 네 회장 빨리 녹음해 페일 플럼 녹음해 이치 녹음해줘 꿀꿀꿀꿀꿀 꿀꿀꿀꿀 다시 해 민아 다시 해 이치 이치가 귀여우니까 됐다 이치야 일로와 이치야 일로와 이치야 일로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화장 진짜 빡세죠? 하하하하 오늘 화장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하 강의를 합니다 하하하하 아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모레퍼시픽에서 강의를 한다니 아 진짜 이것도 뭔가 한두 분을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무려 400분 하하하하 저 지금 떨리는 거 맞죠? 눈에 지금 동공 지진 날 거 같아요 아 말도 안 나와 지금 오늘 화장도 진짜 좀 신경 써서 했고요 하하하하 화장도 열심히 했고 중요한 거는 화장이 아니라 강의 내용이다 보니까 강의 내용 마지막으로 짧게 브리핑 해보고 강의하러 가려고 해요 모락나락 아삼이라는 나만의 마켓 그리고 네이버 쇼핑 가입으로 연동하는 서비스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에디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아모레 모레모레모레모레 아모레 아모레 파이스트 프로드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세 분을 찍어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필블린 버전으로 같이 같이 가세요 아 저 감사합니다 이상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아랑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최근에는 라이브까지도 확대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켓은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쁜 모습을 올려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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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오시는 우리 몰랑이 분들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짜잔 설리너부터 시작해서 탬버린즈 그리고 팁티크까지 짜자잔 부럽다 하하하하 아 san 뭐 fi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첫번째는 가족이라면 두번째는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분류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진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떡해.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송아랑님 지금 취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맞아 맞아 나 지금 되게 가성비 좋게 취했어 이만큼 먹방 취했거든 지금 하! 식단이 더! 진짜 너 진짜 가성비 좋다 맞아 나 진짜 이만큼 올라와서 뭘 맡고 신나거든? 그거 취하면 바로 없을 매장이니까 지금 준비하는 날이라서 와 바닷가들 무스했어 오우 바로 찍어 바로 찍어 바로 찍어 맛있을게? 고맙습니다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